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그리고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사기 공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남현희가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전청조의 재력을 자랑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몰랐다 라는 남현희의 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희의 주장은 전청조가 자신에게 준 돈이 사기로 발생한 수익금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남현희는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사기를 통해서 받은 돈이었다면 절대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남현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청조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였고 저는 그 금액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이 돼서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그것도 해결이 되고 2천만 원이요. 월 2천만 원을 주겠다였고 그래서 그것도 제시를 했고 저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 뭐 급여를 제가 더 올려줄 수 제가 일단 제가 잘 돼야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더 베풀 수 있는 거니까요. 남현희는 지난 2월 전청조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펜싱 아카데미 사업을 주변 코치들에게 홍보했는데요. 공개된 녹취록에서 남현희는 태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아.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미국 IT회사 계열 회장님이셔가지고 라며 태표님이 원래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이어서 직접 안 나서시거든. 그런데 나랑 엄청 친해. 돈 엄청 많아 진짜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할 게 이러더라 라며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주면 믿음이 더 가겠지. 그렇게 해줘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아.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미국 IT회사 계열 회장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일요일 날 하려고 하는 다섯 명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한 번에 하고 싶다였어.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식사 장소랑 이런 거를 대표님이 정해주실 거래. 대표님이 직접 원래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이어서 안 나서시거든. 그런데 나랑 엄청 친해. 그래가지고 나랑 반말하거든.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할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주면 다 믿음이 더 가겠지. 그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돈 엄청 많아 진짜로. SK에서도 IT 기술하는 거 알지. 그래서 SK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야. 남현이는 전청조의 학원과 관련해 왜 비밀 유지를 해야 되냐면 교육 방법이 조금 색다르고 노출되면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돈이 많은 특별한 아이들 대상이다. 그래서 돈을 그만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빗하게 수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며 보안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를 들어 삼성의 자제를 내가 가르쳐. 얘가 갑자기 오줌을 샀어. 그런 거를 말하면 안 되잖아 라고 턱 붙였습니다. 이어 남현이는 금액대가 3,400대도 아니고 1500을 벌 수 있고 그것도 일시금으로 벌 수 있다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펜싱의 목을 멜 수가 없는 것이라며 거듭 영입을 권했는데요. 또 펜싱장 장소는 하남쪽이 될 것이라며 거기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비밀 유지를 해야 되냐면 교환인 건데 이게 교육 방법이 조금 색다른 거고 다른 데서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라할 수도 없어.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이 아니야. 되게 특별한 아이들 대상이야. 돈이 많은. 그래서 돈을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야. 프라이빗하게 수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를 발설하지 않아야 돼. 보안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1500이라는 돈을 주는 거야. 엄청나게 고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의 자제를 너가 가르쳐. 근데 예를 들어 너가 수업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오줌을 쌌어. 그런 거를 말하면 안 되잖아. 금액대가 3,400도 아니고 1500을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고 그것도 일시금으로 벌 수 있잖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펜싱에 목을 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해주세요 하면 우리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 학생이 저녁 8시부터 10시라고 하면 너는 이제 그 중간에 텀이 되게 길잖아. 그때 너가 자유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야. 그 펜싱장에 안 있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펜싱장 장소는 하남 쪽이 될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건물 올리고 있어. 거의 다 올라갔고 아이들 케어도 심리선생님이 하고 학부모 케어도 심리선생님이 하니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한 좀 직업이 되는 거야. 아이가 예를 들어 앙겨르드 자세를 했을 때 앙겨르드 자세 하니까 어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 국제학교 애들은 조금 자유분방하고 막말하잖아. 그랬을 때 걔네한테 아 힘들지. 근데 선생님도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심리선생님의 역할인 거고 우리 나뭇말도 하면 안 돼. 혹시라도 아이가 말에서 떨어져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승마 선생님이 아닌 심리학 선생님이 그걸 잡아주면서 아이하고 서로 관계 형성도 하고 다른 심리학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그냥 노는 거예요. 친구처럼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선생님 제 남편이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 집이 그 사실은 말이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영입된 코치들 가운데 일부는 전청조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청조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연이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남연이가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청조의 구속전 방송매체에서의 인터뷰와 남연이의 녹취 육성을 들어봤을 때 이미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남연이도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전청조가 사기 치려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남연이가 알고 있었느냐가 앞으로의 공범 여부에 대해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남연이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남연이 감독이 전청조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며 남 감독은 전씨와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에서 전청조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삼아 주변에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 전씨가 지금까지 벌여온 사기 행각에 반복된 패턴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터붙였습니다. 앞서 남연이는 전청조가 철저히 숨긴 것을 사기꾼인지 제가 어떻게 아냐. 지난달 3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후 남연이는 전청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화 내용대로라면 남연이는 전청조가 성전환한 줄 알면서도 실제 임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파악된 피해자는 23명이고 피해액은 현재까지 28억원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